안녕하세요 걸크러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약간의 트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저희 테리언니부터 소개하고 저부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아시죠?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의 핫바디 테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 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의 비주얼 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비주얼 보미 네 안녕하세요 막물 유카입니다 유카유카우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다음 우리 걸크러쉬의 섹시미를 뽐낼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이제 카메라 셔터 누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엄청난 걸 준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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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래를 또 해요? 아우 여러분들 그러면 섹시미는 조금 있다가 예 하고 노래가 또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그 섹시미는 잠시 밀어뒀다가 이따가 폭발 한 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! 박수 박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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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하고 계십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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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어서 거액포시의 비주얼 담당이죠. 네. 도미의 섹시아, 고토타임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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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